안녕하세요. 인천 뉴스 조선희입니다. 인천 수산업 경영인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인천광역시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서는 인천의 어업인 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630여 명으로 구성된 협동체로 수산경영합리화, 유통선진화, 어민의 권익시장 등을 위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대회는 인천의 수산업경영인과 가족이 모여 수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수산 분야의 대표 행사로 짝수녀는 지역자체 행사, 홀수녀는 전국대회 규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뉴스 조선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